야, 이거 있을 때 즐겨라. 이건 진짜 있을 때 즐겨라. 우리가 저기 가서 장작되고 있을 수도 있어. 형, 이쪽에 앉아. 아니야, 누가 여기 앉아. 으음! 누군가 라면 끓일 때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아무 행동하지 마. 역시 라면이야. 야, 적재야, 저기 기타 연주 좀 해 줘라. 아, 그건 뭐가 있어야지 해 주죠. 형, 저걸 저렇게 옮기고 기타 연주 해달라고 형. 애가 형. 아니, 제가 생각해도 지금 그냥 연주하기는 좀. 그렇지. 뭐라도 좀 던져주면서 하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하면은 던져주지. 하면은 먹고 싶은 거 줘. 그래, 뭐 하나 해봐 그럼. 저 형이 뭐 저렇게 얘기하고 안 하면 형이 가만히 있겠니? 아, 이거 종국 씨. 말을 좀 거칠게. 아니, 아니. 그게 그렇다는 거지 형.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, 너무. 일단은 기타는 로망스로 시작해야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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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로망스. 로망스 쳐드릴게요. 로망스부터 좀 가자, 로망스부터. 로망스 제가 쳐드릴게요. 아니. 로망스. 어? 아니야, 진짜. 야매가 와가지고. 오. 아, 저 느낌 아니야, 저 느낌 아니야. 안 돼, 안 돼, 저거 안 돼. 적지가 안 돼, 저거. 아, 누가 안 돼. 똑같잖아. 너 해봐. 다르지. 나도 가수 출신이야. 내가 또 듣는 귀가 고급이에요, 꼴에. 다르구나. 달라, 이게. 다르다. 다르구나. 달라, 이게. 이게 다르네. 청량함이 달라. 필링이 들어가는구나. 다르지. 아, 달라, 달라. 다르지. 달라, 달라. 내가 듣는 귀가 제가 고급이에요. 확실히 이게 기타 리스트랑 다르네. 단단단단. 한 번 더. 잠깐만. 제가 뭐 없어요? 뭐 주셨어요? 아니, 저거 왜 이렇게 공짜로 들으시면 돼요? 아니, 멜론 1분 듣기도 하는 거 같은데. 아니, 뭐. 1분 듣기예요. 뭐라고 그랬어? 1분 듣기예요. 1분 듣기가 아니고 지금. 1분 듣기예요. 하나 한 번 떠줘줘요. 네, 잠깐만 적재 저기 잠깐만. 그렇지. 형, 이제 초콜릿을 X 하나야. 자, 그러면 저기 하나 더. 좋았어. 오케이, 좋았다. 아, 좋네. 형, 또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아니면 스팅돼요, 스팅? 아, 스팅이요? 네, 스팅. 아, 잠시만요. 어, 이게 뭐더라? 쉐이블만 해도 되는 거예요, 지금? 하... 자, 1분 듣기예요. 1분 듣기, 1분 듣기. 이거 안 돼? 1분 듣기. 1분 듣기. 야, 1분 듣기. 아니, 이거 안 돼. 한 번 좀 주세요. 아니, 그렇게는 안 돼. 아니, 애들 배고프게 음악을 하게 해요. 아니, 그거 1분 듣기 사용할 수 있을 거야? 아니 재능인데 결재를 해야지 결재를 해야지 나가지 아니 결재를 했는데 지금 계속 넘어 하잖아 아 결재를 안 하네 저 팀들 자 우리 쪽에서 한번 갈게요 아 그래요 뭐 갈래요? 리무진 한번 갈게요 리무진 아 그래요 리무진 어떻게 어떻게 아무 세팅도 없는데 괜찮으겠어요? 네? 그냥 생으로 해요? 뭐 저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그쪽은 기다리면 되고 우리는 마이크로폰 하나면 돼요 아 마이크폰이요? 아아 확성이 돼야지 아 돼요 확실히 돼? 소리가 안 느리는데? 이게 이제 까말리무진 까말리무진 이게 왜 이래? 까말리인 줄 알았어 까말리인 줄 알았어 니가 왜 이래? 야 왜 그래? 니가 왜 이래? 아 잠깐만 아 아 아 조금 좀 줘야지 가을 밤이 찾아와 적주야 좋겠다 야 좋다 한 моя 때나 해 한 моя 때나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